제가 상담을 하다보면 공통적인 어떤 특징들이랑 공통적인 질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뭐 상담하러 찾아가지 않으셔도 이런 고민들을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갖고 계시는 고민 세 가지를 한번 해결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들 되게 많이 하세요 집을 사야 할지 아니면 전세를 살면서 재개발을 투자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질문 많이 나오는 게 요즘 재개발이 굉장히 핫해요 예전에는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밖에 없었지만 최근 들어서 신속통합기획이라든지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가로주택정비서 심지어 모아주택타운까지 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살면서 개발에 대한 것을 많이 접하게 돼요 그래서 집을 사는 것을 조금 뒤로 미루고 나도 새 집을 얻을 수 있는 개발에 대해서 한번 투자를 하면 어떨까를 이렇게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집을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사는 것보다 좀 좋은 지역에 재개발이 되면 내가 입주를 하면 어떨까라는 굉장히 먼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설명을 드릴게요 아마 상황에 따라 좀 다르고요 저는 사실 처음에 집을 살 수 있으면 집을 사라가 원칙이에요 그리고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직장 근처에 집을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또는 애들 학군이 있는 곳에 집을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그쪽에 투자성이 있으면 당연히 집을 매입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인근에가 투자성이 없다면 전세를 살면서도 재개발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어떤 사람이 6억이라는 돈이 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래서 6억이라는 돈이 있다고 가정을 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집을 살 겁니다 집을 매입을 할 거고요 어떤 사람은 전세를 살면서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두 번째 6억이라는 돈을 나눠서 3억은 전세를 살고요 나머지 3억으로 주택을 매입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3억으로 주택을 재개발을 매입을 하는 데 있어서 투자를 굉장히 잘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투자를 성공했다고 가정을 하고 어떤 사람은 6억이라는 돈으로 순수하게 투자는 안 하고 집을 사는데 둘 다 레버레지는 집을 사는 비용과 투자를 할 때 비용만큼의 대출을 얻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6억이라는 돈으로 전체 금액 말고 각각 3억씩 대출을 얻는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3억에 대한 대출을 얻고요 3억 대출 그리고 3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3억이라는 투자를 해서 전세를 3억을 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남의 돈이 되겠죠 그래서 6억짜리를 샀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6억이 있는 사람이 나눠서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순수하게 대출을 받아서 자가를 보유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따지고 보면 3억이 투자를 굉장히 잘했다고 했을 경우에 3억에서 전세를 끼고 6억짜리 물건을 샀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6억이라는 돈이 이제 가격이 올라야 되겠죠 내가 전세를 사는 돈 이 3억 이 전세를 사는 돈은 돈을 벌어오는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어나는 돈이 아닙니다 6억에서 절반만 나눠가지고 3억에 전세를 끼고 산 6억이라는 집이 나중에 가격이 오르면 불려지는 돈이 되겠죠 이해 가시겠죠 그리고 자가를 매입했을 때는 6억에서 3억에서 대출을 받으면 9억의 물건을 살 수가 있을 거예요 9억짜리 집을 살 수가 있을 건데 각각의 상승률을 봤을 때 내가 좀 자가를 갖고 있을 때는 만약에 얘가 10%가 오르면 우리가 얼마를 봅니까 10%가 오르면 9천만 원을 보는 것이고요 전세를 살면서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얘가 15%를 올라야지만이 9천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투자한 금액보다 훨씬 더 내가 집을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보여야지만이 금액은 같은 결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쉽게 설명드리면 똘똘한 집을 사가지고 꼭 투자를 아니더라도 규모를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6억짜리를 사고 3억 전세를 사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9억짜리의 물건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6억짜리보다 1.5배의 어떤 규모를 키웠을 경우에는 사실상 조금 들어올르더라도 수익은 똑같이 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지금 요즘에 재개발 재개발 하면서 너무 투자에 집중을 하다 보면 본인 집이라는 기초를 잃어버리고 기초를 쌓을 생각을 안 하시고 너무 투자에만 집중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투자 수익률이 좀 낮더라도 돈은 같이, 돈은 버는 금액은 같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살면서 세테크도 할 수가 있어요 집이 한 채일 경우에 거주를 하면서 지금 거주 요건이 빠지기는 했지만 비과세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3억짜리의 전세를 사는 것보다 9억짜리의 집에 사는 것이 주거에 대한 만족도도 훨씬 더 높을 수 있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까도 단서에 말씀드렸다시피 직장이나 학교가 좋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거주할 수 있고 통학할 수 있는 곳이 투자성이 굉장히 좋을 때는 집에다가 모든 것을 걸고 집으로 대해서, 집에 의해서 규모를 집에 규모를 키워가지고 돈을 나누지 말고 집에 규모를 키워서 수익률이 조금 덜 하더라도 조그만 금액이 투자된 것보다는 오히려 나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아니라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수익률이 좀 현저하게 떨어지는 곳들이 있죠 지방도시 같은 경우 지금 미분양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거나 우리가 가격이 떨어지면 보통 오를 때는 중심주부터 올라다가 떨어질 때 보면 외곽부터 오르는데 외곽에 거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굳이 외곽에 집을 사면서 거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외곽 같은 경우가 오히려 전세비율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오히려 전세를 사시면서 투자는 그냥 도심에다가 하시는 게 더 유리할 수가 있어요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도심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도심에다가 집을 마련을 우선 해놓고 기초를 잘 쌓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윳돈이 생기면 투자를 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 재테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신 분들 현재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 곳들 또는 우리가 직장 근처에 집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 인근 자체가 투자성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데는 그냥 임대차로 거주를 하시고요 나머지 돈은 현재 앞으로 시장이 조금 안정이 되면서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곳에 선제적으로 돈을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사람에 따라 집을 사야 할지 전세를 살면서 재개발에 투자해야 할지 고민이 사람에 따라 다 다릅니다 자기의 거주지가 지금 투자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서 규모를 키우실 거냐 아니면 거주지가 지금 투자성이 없다라면 구분을 해가지고 일부 금액은 전세를 살면서 나머지 금액은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장을 한번 보시면 많이 또 나오는 질문들이에요 모르는 곳은 두렵고 살고 있는 곳 근처에 개발 추진하는 곳이 있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시야 좁은 사람들에 대한 대부분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본인이 아는 곳 아니면 투자를 잘 못하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제가 좀 충고를 해드려요 어떤 충고를 해드리냐면 본인이 아는 곳만 빼고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 여러분의 투자에 대한 시야가 굉장히 넓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우리가 시골에 갔다가 이렇게 얼마 전에도 명절이었지만 집에 딱 오면은 그 집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투자성이 있건 없건 가네 우리 동네가 제일 편해 시골 갔다 이렇게 오시면서 우리 동네가 제일 편해 이런 말들 많이 하세요 그리고 동네가 익숙하다 보면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십니다 우리 동네 참 살기는 좋은데 집값은 안 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거는 그냥 살다 보면은 사람은 적응을 하게 돼 있고 만족을 하게 돼 있고 거기가 그냥 좋다라고 느껴지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알려고 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들이 사람들의 본성이기 때문에 타지역에 투자를 하려고 생각들을 잘 안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가장 첫 번째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시야가 좁으신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역만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투자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에 대한 시야가 굉장히 넓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자 그래서 모르는 곳은 두렵고 살고 있는 곳 근처에 개발 추진하는 곳에 있어서 구입하려고 한다 이거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얼마 전에 상담했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실질적인 예인데 광명의 재개발을 갖고 있는 분이 계세요 광명의 재개발을 갖고 계시는데 이분이 구로에 투자를 하면 어떻겠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역적으로 현저하게 차이가 나지 않고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광명에 거주를 하다 보니까는 그 인근 지역의 구로에 대해서 좀 익숙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사람에 따라 다른 면이 있겠지만 사실은 부동산 투자는 재테크일 수도 있고요 재테크에는 크게 사람들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냥 요즘에 나 혼자 벌어서는 살기가 힘드니까 내 몸만 벌어서는 안 되니까 내 돈도 좀 돈을 벌어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근로로 인해서 돈을 벌고 그리고 돈이 돈을 벌어오고 그렇게 해서 두 개가 합쳐가지고 나도 벌고 노동의 대가도 있고 돈에 대한 대가도 두 개를 같이 누리기 위해서 재테크를 하는 건데 그건 단순히 그냥 그런 것들은 그냥 일상에 도움이 되는 도움이 되는 정도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죠 저 같은 경우는 도움이 된다 그냥 이런 것들은 유지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유지라는 게 내 삶에 만족을 하면 유지를 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해도 됩니다 투자를 해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 좀 벗어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집을 살고 이제 직장을 다니고 이러다 보면 사실 좀 많은 게 이제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무슨 뜻이냐면 신분 상승을 한다든지 신분이라는 말을 지금 쓸 때는 아니지만 시기적으로 조선시대도 아니고 여하튼 간에 계급 간의 계층을 말하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들이 느끼는 어떤 격차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격차라는 것을 극복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보통 사람의 본성인데 우리가 지금은 대학교도 다 졸업해 있고 직장도 다니는 상황이고 애도 나 있는 상태에서 내 삶이 앞으로 다 어떻게 지나갈지 보이는 거에 있어서 내가 바로 바뀔 수 있고 내가 단계가 올라갈 수 있는 거는 사실 모든 게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는 재테크라는 게 아마 마지막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뭐 진짜 앞으로 상속을 받을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면 좀 얘기는 달라지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사실 이 재테크가 정말로 어마어마한 것들을 많이 좌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진짜 어떤 계층 간의 이동 뭐 주거사다리라고도 하잖아요 계층을 우리가 이동할 수 있는 게 재테크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뭐 첫 방송이니까는 제가 질문 저를 잘 알고 질문하시고 전화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 좀 강의를 좀 길게 할 것 같아요 저기 재테크 해서 제가 실질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삶에 대해서 자기 재산들을 보면은요 진짜 직장에 대해서 어떤 급이 높으신 분들은 월급을 많이 받아요 낮은 분들보다 근데 대부분 본인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유지하는데 많은 돈들이 나가요 그리고 제가 뭐 또 직급이 좀 낮으면은 사회적인 계급을 유지하는데 크게 돈이 많이 안 나갑니다 뭐 골프를 치거나 뭐 고급 레스토랑을 가야 할 일도 많지 않고 근데 이런 분들에 대한 마지막 나중에 재산들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디에 살았냐에 따라 마지막 재산 가치가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좋은 직장을 다니는데 의정부의 집을 갖고 있었고 어떤 분은 옛날부터 운전을 해가지고 자동차가 운전을 하기 때문에 어디서 끝날지 몰라요 그래서 대지가 넓은 주차장이 많은 차를 아무데나 잘 댈 수 있는 뭐 개포주공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둘 다 마지막에 재산 가치는 진짜 지금 현재 이렇게 따져봤을 때 어마어마하게 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테크라는 것은 계층 간의 이동을 목표로 투자를 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의 목표라고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광명에서 구로로 간다라는 것은요 내가 광명의 집을 살다가 구로에 새 집이 생겼을 경우에 단순하게 그냥 우리 동네에서 이동을 하는 정도밖에 투자성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데 광명에 살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금액만 허락을 한다면 진짜 여러분들이 좀 두려울 수는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좀 선호하는 지역들에 투자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구로가 재개발 재건축이 된다고 해서 지방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국구 부동산이라고 안 합니다 전국구 부동산의 어떤 지역들의 예를 들어보면 서울에 살지 않는 사람도 많이 알고 있는 곳들 예를 들어 용산이라든지 강남이라든지 또는 지역에 한정돼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한강변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익숙해진 단어들에 나중에 익숙해진 단어들에 지방 사람들은 투자를 많이 해요 예를 들어 토지 보상을 받았는데 서울에 집을 사고 싶어 서울에 집을 살려고 구로에 오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구로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광명에 살거나 또는 인근에 금천구나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투자를 하는 거지 이런 것들은 전국구 부동산이 아니라 지역구 부동산이에요 이런 데들은 지역구 부동산이기 때문에 투자하시려고 하는 분들에 대한 숫자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르는 데에 대한 속도도 정해져 있고 오르는 범위도 굉장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용산이나 강남이나 한강변 이런 데들은 모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한 번 이런 데들은 호재가 발생을 하면 그냥 신문에 언론부터 먼저 나옵니다 언론에 먼저 나오면서 용산에 민족공원이 생긴다 용산에 국제업무지구가 생긴다 강남의 재건축이 지금 화랑이다 또는 강남의 재건축에 대해서 주제를 한다 등등의 뉴스가 나오면 이런 지역들이 먼저 나오면서 모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한 번 호재가 터지기 시작을 하면 인근에서만 투자자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곳에서도 투자자들이 몰리게 돼요 그러면 지역은 같이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투자자들이 몰리는 숫자가 다르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오르는 속도라든지 거기에 대한 가치도 훨씬 더 높은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자기가 아는 것들을 빼고 이렇게 전국구에서 모일 수 있는 부동산에 좀 마음을 열고 투자를 하신다면 어느 순간이 됐을 때는 계층이 조금 더 올라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상담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진짜 희망도 넣어드리고요 자신감도 넣어드리고 용기도 넣어드리고 그리고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이렇게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 본인을 다시 한 번 돌아봐 주시고 마음가짐도 한 번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조금 오늘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곳은 두렵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상담 많이 가져보시고 저희 방송 주중에 계속 전문가들 많이 나오시잖아요 여러분들과 맞는 분과 상담 많이 하시면서 용기를 좀 가져보시고 시야를 넓히면서 여러분들한테 투자를 하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서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이번 질문을 오늘 선택을 한 번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3번 질문으로 한 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질문은요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금액은 모자라고 또 용산 투자하고 싶어요 용산 많이들 투자하고 싶습니다 투자하고 싶어도 돈이 부족합니다 자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냥 좋은 것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본인은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금액이 모자라요 근데 아파트를 막 사고 싶어 용산을 투자하고 지역적으로는 또 상품으로는 아파트를 투자하고 싶고 또 지역을 택하라고 하면 또 전국구를 투자하고 싶습니다 용산을 투자하고 싶어도 돈이 부족합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아까처럼 시야 반대예요 시야는 많이 넓어져 있는데 자금은 없습니다 자금은 없는데 자금이 없어서 시야만 넓어져 있기 때문에 시작을 못하는 분들이에요 아까 이번 설명 같은 경우는 돈이 좀 있으면서 시야가 좁은 분들한테 해당되는 얘기이고 이런 분들은 하고 싶은 욕망은 큰데 욕망보다는 능력이 좀 부족하시죠 그래서 아예 아무것도 못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부동산은 투자를 정말로 한다면은 자기가 못하는 꿈을 너무 크게 갖는 것보다 못하는 것은 과감하게 쳐내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투자를 하시려면은 여러 가지 상품들이 이렇게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상품들을 나의 돈이 이렇게 줄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가지라고 뻗었다고 하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래서 아파트라는 상품도 내가 알고 있고 건물이라는 상품도 알고 있고 그리고 다세대라는 상품도 알고 있고 단독주택이라는 상품도 알고 있고 지방에 토지라는 상품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엄청나게 좋아요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아요 이거는 진짜 현실이 아니라 꾸밀 수도 있는 거죠 형 상태에서는 그러면은 이럴 때는 과감하게 내가 못하는 것은 자르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투자를 할 수가 있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시드머니가 됐을 때 정말로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도 있는 건데 돈을 키울 생각은 안 하고 계속 공부만 하고 꿈만 계속 커지다 보면은 항상 그 자리밖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단계들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안 되는 건 또 과감하게 포기를 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곳에 최적의 선택을 하셔가지고 상담을 받고 그리고 견문도 넓혀가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목표치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허황된 꿈을 갖지 마시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최선의 선택을 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면서 어느 정도 어떤 곳이 더 순발력 있게 내가 여기서 벌어가지고 남들보다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곳에서 더 순발력 있게 또 매각을 하고 또 차익을 본 다음에 한 단계 한 단계 어떻게 하면 올라갈 수 있는지를 계속 저희 방송 보시고 상담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기회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유형들로 인해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한 10개 정도 하다 보면 세 가지 정도가 이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심지어 세 번 하면 세 번 정도의 이런 유형의 질문들이 많이 나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첫 시간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유형들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한번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